배우 이종석이 동료 배우 김영광에게 뺨을 맞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며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. 이종석은 지난 15일 열린 영화 피끓는 청춘 언론시사회에서 급중 김영광에게 정말 많이 맞았는데 소감이 어떻느냐는 질문에 형이 정말 세게 때렸다. 한 대 맞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다라고 말했는데요. 여 스태플이 괜찮냐고 하는데 그 눈빛이 못 견디겠더라. 울 것 같았는데 어떻게 형에게 덤비겠나.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말해 웃음을 줬습니다.